유망한 게임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육성 프로그램,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이번 오디션에선 니보 팀이 내놓은 지구를 지켜라 게임이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현장 구영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구를 창조한 신이 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게임인 방치형 시뮬레이션 지구를 지켜라. 지구의 성장에 따라 발전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래픽이 돋보입니다. 니보 팀이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으로 제15회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에서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등 할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고 유망한 게임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육성 프로그램인 제15회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에선 36리터스의 콜옵티드와 아티팩트 팀의 펜타몬 리그 몬스터 키우기가 2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리메인더스와 칼라림 게임이 3위를 수상했습니다. 1위 수상팀에는 5천만원, 2위엔 3천만원, 그리고 3위엔 2천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고 1위부터 3위까지 수상팀에겐 경기 글로벌 게임 센터 입주 신청 시엔 가점이 부여되며 게임 테스트와 번역, 사운드, 그리고 마케팅 등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후속 개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기 게임 오디션이 크게 자리를 잡고 게임의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밖에도 최종 오디션에 진출한 10개 팀은 후속 개발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받고 마케팅 효율 분석 서비스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경기지 TV 구영슬입니다.